자 오늘은 12장 칭이와 양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칭이는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길게 다뤄요. 길게 다루니까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칭이가 이해되면 양자는 조금의 분량으로 다루니까 칭이를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칭이에 대해서 먼저 논쟁 역사적 논쟁을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앞부분 서론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의롭다고 선언되는 순간에 실제로 불이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입에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금의 핵심이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에 대해 말한다. 성경의 많은 본문은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에 놀라운 교환에 대해 증거한다. 바울은 은행 업무, 옷, 입은 법정의 유비를 통해 설명한다.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건데 이게 직관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핵심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 표에 보면 종교개혁 논쟁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고 오른쪽에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있죠. 이 표만 잘 이해해도 핵심을 잘 이해하는 건데 자, 먼저 왼쪽 보세요. 칭의는 오직 법적인 선거이다. 법적인. 의롭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말이 되냐? 학습적으로. 아까 첫 문장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건데 악한 자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법적이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면 되었네요. 그건 하나님 자기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게 아니라 옆에 보면 도덕적 갱신의 과정이다. 칭이라는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갱신해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준까지 의롭게 되었을 때 최종적 진짜 이제 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 특례적인 거죠. 다시 왼쪽에 실질적으로 불의할 때 오직 전가된 의로 선언한다. 그러니까 선언하는데 이게 하나님 자기 모순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전가된 의를 보시고 선언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이 의로워야 의롭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의로우니까 너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모순이라고 보는 거고 나중에 나오지만 법적 허구라고 보는 거. 허구. 말도 안 되는 거. 말장난이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반대로 주입된 은혜와 협력함으로 얻어지는 선언이다. 이제 뚜껑한 뜻이 전가된. 전가된 거는 은행 계좌로 이체되듯이 전달됐다는 뜻이고 주입됐다는 건 마치 주사를 넣어서 링거 맞으면 링거 약이 쭉 모으면 퍼지듯이 주입된 은혜가 그 주입된 은혜와 사람이 협력함으로 얻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공로와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공로의 기초가 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우리도 사람도 협력하는 거다.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이고 로마 카톨릭은 말 그대로 자기가 실천적으로 하는 어떤 것 사랑으로 바뀌는 어떤 것이야. 결국은 행동이죠. 믿음의 열매는 행위다. 이렇게는 표현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믿음 자체가 뭔가를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다. 첫 번째는 믿음은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행동을 바뀌는 것이다.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으롭게 되면 확신할 수 있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요. 당연히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성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으롭다고 칭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이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한지 죽은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에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게드로 같이 사도가월 같이 월등한 사람들은 이건 백프로 으롭게 인정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충 넘치는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착하게 살았어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공로를 계속 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끝까지 우원은 의칭이를 확인할 수 없다. 자 글씨가 많은데 한번 애쓰어가지고 볼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와 갑없이 주시는 의는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정의 없이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사악한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 시점에서 이 점에서 일치했다. 칼빈의 칼빈의 칭이를 기독교의 첫 번째 조항이며 종교가 달려있는 주된 회전축이라고 했다. 토마스 아키나스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칭이의 가능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 부분 밑줄 찾으세요. 밑줄 찾으세요. 밑줄 찾으세요. 블록서 째가지고 밑줄 찾으세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두 번째 줄.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통 이렇게 묻죠.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 의인이요. 그럼 죄 안죠. 죄짓죠. 그럼 죄인이요.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혹시 물어보면 저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의 죄의 본성을 제거하실 겁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만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여보가 읽어주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자다 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1545년에서 1563년에 로마 카톨릭 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게 이제 소위 로마 카톨릭 공교 자기들이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건 공교회 범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공교회라고 할 때 캐톨릭 저주의 말하는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출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게 출교한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의의 정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저주받는다. 그냥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교리적인 거 다 뒤엎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오늘날 신화가 이런 교리적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냥 다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까지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화 고백사는 내가 읽을게요. 그 아래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주입을 얘기했나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들에 대한 어떤 다른 본적 순종을 그들 의에 정가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니죠. 카톨릭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맘이 없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족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주입과 전가한 책을 대조했죠. 그렇게 하신다. 유럽다고 하신다. 마지막 심리에 대한 양자간의 차이는 은혜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촉반된다.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뭐라고 본다고 했어요? 주사는 듯이 주입하는 것 그건 세례 때 주입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세례가 복선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주입돼 주입된다는 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하는데 혼자서 은혜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고 성령님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는 다시 하나님을 거두어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은혜는 마치 영양제를 맞은 거 영양제 맞았을 때 모든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내가 운동해야 되고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듯이 마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협력을 해야 돼. 그 은혜에 협력해야 돼. 은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거기 밑으로 친 부분 은혜는 세례때 주입되어 본성을 고양시켜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치료 물질을 개념 물질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된다고 말합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표현이 초자연적인 것 이게 지금 계속 이원론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자연을 초월함으로써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자연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였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의 공로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우리는 죽었고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의 공로로 베풀어주는 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과 비교를 한 거고 종교개혁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신교들 사이의 다양성인데 개신교 이제 로마 카톨릭 말고 개신교 안에서도 오늘날까지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내가 말로 설명해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이제 파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어떻게 해요? 사법적 층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개신교도 장로기 개혁주의를 얘기할 때는 이런 파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아 개신교에 속하지만 우리랑 다르구나. 구원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키누스 주의자들 오늘날 유니테디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필라게우스적 구원론을 선언한다 계속 나오는 중요한 인물 필라게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실패하면 너도 아담처럼 저주받는 거고 너도 실패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툴라게우스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펠라게우스는 펠라게우스는 완전 성경이 완전 오바해서 넘어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소키누스 유니테리언도 이쪽 구원론을 선언한다는 시대에 아 확실히 잘못했구나 이해하시죠. 근데 왜 이쪽에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개신교라는 건 옛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서 튀어나온 무리를 다 개신교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트 한 무리들을 다 개신교로 보는 거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많은 개혁주의는 장로교우죠. 칼빈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우죠. 그리고 칸트도 사법적 승리는 도덕죄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칸트는 뭐 크리차니아 아니죠. 근데 이제 칸트의 이런 철학들을 개신교를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승리 받았다 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거지. 또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해줬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나 죄짓구에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교리 자체를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전적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는 아까 펠라기우스에서 좀 더 발전해서 반펠라기우스 어느 정도 타협점 받은 반펠라기우스 개념을 따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가 아닌 것 공의를 충족한다가 아닌 회개하는 죄인에게 구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써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리스도가 속죄 십자가에 두고 지고 피크값을 치르시고 희생 제사를 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그 공의를 형벌을 충분히 치르심으로써 형벌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의 죄는 십 년 감옥에서 살아야 될 죄라고 재판관이 선언을 했으면 이건 공의야. 그럼 이걸 충족하려면 십 년 실제로 채워야 충족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걸 충족했다는 거예요. 형벌을 충분히 충족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구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정보 예수님 믿으면 구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감리교. 우리는 창모교고 존 웨슬리도 아르미니우스 주의하고 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마이클 롤턴 평가기엔 보금주의적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교정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칭의를 개인의 성화에 종속시켰다. 그래서 보금주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자꾸 성화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므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결국 칭의받는 자꾸 로마 카톨릭 색깔을 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펠라기우스적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를 두 개로 나왔어요. 하나는 보금주의적 하나는 더 펠라기우스적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래도 좀 보금적이라고 본 거고 예를 들면 거기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을 더 펠라기우스 주의적이라고 본 건데 찰스 피니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미국의 부흥 운동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20세기 부흥 운동가 그래서 인사주의하고도 연결되지만 미국에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찰스 피니가 부흥을 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찰스 피니의 부흥론을 분별하는 걸 자꾸 얘기해요. 찰스 피니는 주된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면 반드시 부흥을 논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말씀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충분히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 부흥을 안 주시겠냐?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부흥이 온다. 이게 찰스 피니의 부흥론인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니의 철학이 그 기독교 철학이 달라요. 이렇게 되어 보세요. 피니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부인할 뿐 아니라 정가 개념을 부인하고 거듭남을 순종의 결과로 이해해요. 거듭남과 믿음. 우리가 믿는 행동을 함으로써 순종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 다음 결과로 거듭남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안되죠. 순종.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에게 마음을 바꾸셔요.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바꿔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통해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어 보세요. 피니는 완전한 현재의 순종이 칭의의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부은 개념하고 비슷해요. 철저한 헌신 이런 걸 강조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해야 칭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누가 완전한 순종을 해야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죄가 그 안에 남아있는 동안은 으롭게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으롭게 돼요? 로마 캐톨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의가 인정 성화가 인정받으면 그때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됐어요. 불안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철스피니 책이 엄청 익혀요. 지금 이 개념이 그럼 철스피니에 일어난 뭐지 지금 카톨릭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비슷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더 필라기우스적 아르미니스주의라고 말하는 카톨릭은 거의 이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고해성사 개념이 있고 연옥 개념이 있고 공로 개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싹 치웠지. 개신교니까. 근데 이제 칭이와 성화의 관계를 그렇게 그 3번에 근대와 현대 신학에서의 칭이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결배라고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나왔는데 결국은 오늘날 현대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서의 핵심적으로 말했던 칭이와 성화 개념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해야 칭이 받는 게 당연하지 처음 시작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했는데 우린 그게 이해가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도 다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쁘게 사는 그 죄인도 하나님 의롭다고 하면 말이 돼? 어부란 거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한 사람 그래도 믿으려고 한 사람 그래도 눈물 흘며 행위하고 노력한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죄인은 의롭다고 말하면 말이 돼요. 근데 로마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근현대 신학에서 칭이도 보세요. 예신교 자유주의 특히 슈라이마허 리츠 예스도는 다 낯선 저번 영화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슈라이마허 리츠는 현대 신학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속 듣게 되면 이름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칭이 개념 완전히 버려요.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이건 거의 기독교 신앙으로 멀어진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에서 자유주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람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되었다는 주관적 감정을 극복하는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거는 오늘날 심리학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가 이렇게 지금 괴롭고 힘든 이유는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주관적 감정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런 개념 없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그냥 사랑해. 이게 문제죠. 예를 들면 조에 로스팅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죄의 문제 다루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에게 계속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나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조에 로스팅 개념은 난 그렇다고 해요. 감정 문제를 본다. 현대신학은.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 좀 어려운데 그 한 달락인데 약간 칼바르트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재적 신학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칼바르트는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개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유주의가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진노 개념을 거부하니까 칼바르트는 그것과 싸운 거예요. 자유주의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켰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와 반대해서 싸운 전통 한데 새로운 전통이야. 약간 우리하고 달라요. 네. 뒤에 문제를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는 구원의 사정의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적이며 가로하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선택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사람이 매 순간 믿고 순종할 때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고 보았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칼바르트는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로테인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것 우리 정통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정통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때가 구원받을 때야. 시간 속에서 근데 칼바르트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그 창조가 시작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선택한 순간 승의하시고 뭐 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에요.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야. 의미가 없는 거에요. 시간을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만나 주는 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새롭게 우리 해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칼바르트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다가 아니고 말씀이 된다. 라고 표현해요. 66권이 좋은 말이 많고 하나님 말이 많지만 그게 시간들이 딱 나에게 감동으로 오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신학들 그래서 우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 셀마 그러면서 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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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울의 세 관점 학파들 인데 에스더가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 많이 하는데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계속 에스더가 나중에 커가지고 듣게 될 말이니까 들었던 거 같아 이렇게 기억만 해도 좋아요. 영어로 하면 뉴 퍼스펙티브 온 더 폴 바울에 대한 세 관점 이 학파들은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의롭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기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에 보면 뭐 하지 않으면 백성이 끊긴다 끊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옛날 이스라엘처럼 옛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그 구약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받는 게 다 은혜인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른받아서 다 이 교회의 공동체 부른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백성으로 유지되는 유지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선 순종의 삶을 계속 사는 거다 성화의 삶 그러니까 칭이와 성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서 천국까지 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선택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믿음 안 지키고 거룩한 삶 안 살면 당연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울의 세관점의 핵심이 그런 건데 읽어볼게요 공통적으로 의의 정가 개념을 부인해요 의의 정가라는 개념은 종교계에서 굉장히 강조했다 아주 특별한 구절이고 제가 보겠지만 성경에서 강조한다 또 역사신학과 초기파 신학의 소름은 우토와 칼빈을 재해석하며 이들의 사상을 동방정교이나 로마 카톨릭의 유장과 더 가까이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바울의 세관점은 다양한 유형의 신학들은 칭의 개념이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 변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이를 봅니다 그냥 칭의 개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정관돼서 의롭게 되는 이 개념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서 도덕적 책임,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공동체적인 걸 자꾸 강조를 해요 오늘날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 관심을 받고 막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교회는 엄청 많아졌는데 도덕적으로 해이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스캔들도 많고 욕먹는 일도 많고 하니까 이거 보금이 잘못됐다 바울의 세관점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이 공공신화 사회를 돌아보고 정말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여기에 초점을 안 뒀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다 그래서 보금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에요 신인만 얘기하니까 아까 칸트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해진다 죄인들 은혜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덕적 해이해지니까 보금을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결국은 신인을 주는 거다 이렇게 가르켜야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는 거에요 착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바꿔버리는 오류에 빠지는 거에요 근데 이름은 왜 바울이 된 세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로마서를 해석할 때 로마서가 말한 게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고 해석을 분명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바꾼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고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한 게 로마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적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맞아요 죄에서 그렇죠 죄에서 그 해석을 자 B번 이제 성경적 근거를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군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에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다 공의가 충족되기도 하고 아주 고금은 마이크로틱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고금은 낯선 것이다 낯설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한글에 대한 증가를 받는 게 자연스럽고 낯설지 않은 것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잘하면 증찬받고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합격하고 못하면 불합격하고 근데 천국은 너 그 법과 상관없이 하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이 돼 그래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던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안 맞는 낯선 낯선 개념을 못 받아들이고 고금은 낯선 것이다 1번 선언적 사법적 법적으로 선언했다는 거죠 여부 한번 해주세요 우릅다 선언하는 용서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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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로 잘못 번역되었다. 우릅다 선언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선언임을 강조하며 법적인 요구와 안전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규정한다. 칭의의 반대는 정제인데 이 또한 법적인 개념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릅다는 개념이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구원이 꼭 법적으로만 이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칼빈도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자꾸 법적인 용어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한다. 칼빈이 나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칼빈이 법을 공부했다니 아무튼 성경의 용어자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중간에 불가탄 불가타형 이거는 라틴어 헬라에서 라틴어로 바꾼 건데 라틴어는 중세시대 죽어라고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소위 미사로 라틴어로만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거룩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불가탄역 성경 그러니까 헬라에서 불가탄역으로 번역한 이 성경이 거룩한 성경이다. 이거 왜 다른 영어 이런 미개민족의 영어로 번역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언어를 거룩한 신적 언어라고 보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사용한 불가탄역에는 이 용어 중요한 용어가 의롭게 만들다라고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개념이 자꾸 의롭게 되어지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템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이런 선언이 의롭다 하고 선언된 거지 과정이 아니라 칭의의 반대는 정죄인데 정죄도 단번에 선언되는 거죠. 점점 나빠진다 가 아니라 악하다고 선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적적 성품과 동일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책을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의 성음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두 번째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의 죄책을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두 가지 죄책을 지우시는 일 죄책은 어떻게 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보를 받으므로 죄책을 지웠어요. 또 하나는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일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죄가 없다고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치렀으니까 이제 사람 죽였는 그 죄 형벌을 치렀으니까 이제 년 년 살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예요.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됐냐? 그건 별개죠. 두 번째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여보가 한번 그 다음 보이볼게요. 중세 신학자들은 의를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우리의 영혼에 주입된 윤회와 참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은 타당한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공로로 받아주신다고 가르쳤다. 네, 중세 신학, 그냥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주입된 은혜 얘기했죠. 주입된 은혜에 협력을 할 때 공로로 인정해 주는데 중세 신학에서는 이걸 따지는 아까 현대 신학자들이 카톨릭 많이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또 이 구원론이 엄청 복잡해요. 공로 사상에 있어서. 주입된 은혜, 그 다음에 공로가 두 가지인데 타당한 공로가 있고 적합한 공로가 있어요. 타당한 공로를 내가 얻으면 몇 프로 그냥 무릎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합한 공로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적합한 공로는 하나님을 보시고 아 그래 노력했구나 하고 어업히 여겨주시는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한테 당신들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 안하고 사람이 협력해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을 볼 때 부족한 거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인내로 그 공로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이 선생님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 기억자는 그 아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위해 성취했다. 결국은 모든 요구를 한 번에 예능이 다 끝냈다는 것. 그게 차이에요. 믿는 자에게 낯선. 그리스도의 낯선 의가 전가된다. 낯선 의라는 건 내 안에 있던 어떤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외부의 의라는 표현이 생각나요. 외부. 낯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그 아래 보면 이것은 법적인 허구가 아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불편한다고 했죠. 먹기 아닌데 왜 너가 우려오죠. 믿음으로 우려오게 된 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생명을 얻게 된다. 형님은 이것을 사법적 언어뿐 아니라 몸과 머리. 머리와 몸. 나무와 열매. 은행 업무의 유비로서 설명한다. 은행 업무의 유비라는 유비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데 보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귀하 허가를 받는 6천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민국에서 통장을 확인해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죠.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6천만 원 꺼줬어. 꺼준 게 아니라 그냥 줬어. 그러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민국에서. 너 돈 아닌데 왜 너 돈도 아닌데 거기다 통장 넣고 너가 자격 받으려고 그래. 그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너 통장에 요청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통장을 누가 넣어줬느냐. 얼마를 어디서 끌어왔느냐는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 통장에 너 이름으로 너의 돈으로서 그 돈이 있느냐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행 업무의 유비가 오늘날에도 잘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으롭지 않은데 왜 너가 으롭다고 봐도 넌 죄 있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가계는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전가된 의의 되어 있겠습니다. 언약의 머리인 아담 안에서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의가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런 더블 임퓨테이션이거든요. 더블이야.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하다는 동사는 뭐뭐로 여기다는 의미다.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죄가 그에게 돌려졌으며 그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졌으며 표현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니도다. 의로운 종이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합니다. 이 개념은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온다.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전가 개념의 칭의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우리의 논리적 이해되고 안되고로 우리가 몸을 바꿔서 그 다음에 마지막 양자는 짧게 있죠. 양자 개념도 중요한 것은 칭의가 법적인 일인 것처럼 양자도 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양자는 칭의에서 성화로의 훌륭한 전환인데 이는 양자가 사부적이며 병역적인 가차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사의 법은 장자를 재산의 상속자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장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법적인 의미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옵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건 상속자가 거의 중간에 공동상속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제가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거 이미 모든 의를 충족함으로써 얻으신 그 모든 기억 혹은 우리말로 축복,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모든 복을 예수님이 얻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아들 형제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나눠지면 말하자면 장자가 맏형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받고 너네 안 줘 이렇게 하면 아들이 큰 형이 다 나눠지면 동생들아 그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스서 그 다음 달랑 좀 보세요. 칭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자는 법적 허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장자로서 왕에 대한 자신의 충성된 성김으로 전 재산을 얻으신 후에 이것을 언약하면서 아들이 된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신다. 만약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울의 구성서정을 위한 기초라면 칭의는 우리의 양자와 성화와 영화를 위한 법적 기초이다. 거기까지 잠깐 다시 보세요. 인용이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을 위한 기초라면 구원의 서정을 위한 기초라면 칭의는 양자와 성화와 영화 영화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걸 영화라고 하죠. 그거를 위한 법적인 기초가 칭의가 있어야 양자가 되는 거고 성화가 시작되는 거고 영화를 얻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된 거죠. 양자는 성공적으로 부모를 모방하는 자녀에게 제시된 목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성화해야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아들이라고 법적으로 딱 선언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성품이나 유전자를 주입한 결과도 아니에요. 주입 개념이에요. 아들이 됐다고 해서 이제 너가 아들처럼 살게 되면 내가 유전자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선언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양자는 법적인 신분행이 변화해요. 신분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부잣집 아들로 양자로 법적인 선언이 됐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부잣집 아이의 유전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착하게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선언이지 내가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성화의 기초가 된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인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리와 양자와 법적인 선언과 성화 개념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검은색 끝이 이 법적인 신분의 변화는 별코 법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즉시 우리를 실존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실제에 적응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장도 보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는 단지 병원이나 양부모 집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방역자들로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감옥에서 우리를 자녀와 삶으셨다. 모든 건전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교류의 목적은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남의 삶을 가르침. 세상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자녀삼으셨고 양부모 다른 사람 집에서 자녀삼으셨고 감옥에서 우리를 자녀삼으셨고 우리가 왕이 얼마나 이것이 영원인지 그래서 모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명에 달래집니다. 질문이나 긴장하고 말씀해주세요. 뭐지? 층이 오늘 중요한 거 있는데 잘 이해 됐어요? 네. 이제 그 무슨 무슨 주위에 이게 이름 외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부터 하면서 느낀 게 시대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교류가 변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바울에 대한 새 감전도 그렇고 다른 것, 약간 칸트도 그렇고 그 시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지나치다 보니까 그걸 반격하려다가 자기네들이 또 지나치게 되고 그걸 또 반격하려다가 자기네들이 또 지나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흐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 카톨릭도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어... 믿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카톨릭은 똥댕재 같은 걸 믿는다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이제는 이 사람들도 논리가 있긴 하는데 우리랑 다르고 그 논리가 오류가 있다라는 느낌으로만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약간의 차이가 되게 다른 다른 관점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음... 좋겠군요 그래서 2단이라고 표현할 때 다르기 끝 단짜를 쓰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게 처음엔 비슷하다는 게 조금은 차이, 농어의 차이, 개념은 차이인데 끝에 가는 것과는 달라서 그... 여보는? 층이요, 영자 개념은 많이,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할 수 있지 그 정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많이 사용을 했던 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에 이루었습니까? 슬플 때는, 슬플 때는 친일이 생각하는 거 찬양하시겠습니까? 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